젠지전이 끝나고 T1 선수들은 개인 방송을 시작했는데 페이커와 오너가 랭크 게임에서 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 한판에 10명 모두가 프로게이머라는 수준 높은 큐가 잡히게 됐는데요. 페이커와 오너 활약상을 중심으로 넣었고 다른 프로들은 주요 장면이라고 생각드는 장면들만 넣어봤습니다. 이 하이덜부신은 찐하이덜부신으로 다시 30초 남았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페이커 잡으려고 미드 지켜보는 오너 메و지에 지켜보는 동작들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만 베랑은 취득 이미 탐방에서 간히면 최대한 힝힝힝 미드로 모이는 양쪽팀 정글러들 빠르게 탑으로 커버오는 오너 미드로 모이는 양쪽팀 정글러들 미드 갱 준비하는 블루팀 볼리베어 페이커 잡으려고 미드 궁각보는 레드팀 특패 미드의 파이오 잡으러 또 미드에서 페이커를 노리는 오노 또 미드에서 페이커를 노리는 오노 또 미드에서 페이커를 노리는 오노 흠 다시 가볍게 해 흠 막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좀 더 가깝게 가려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